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정영입니다. 긱뉴스 17번째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소는 news.ada.io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긱뉴스에 올라온 뉴스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애플, 구글, 팟빵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영상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뉴스는 긱뉴스 위클리 74호에서 뽑았는데요. 긱뉴스 가셔서 상단에 위클리를 눌러보시면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이메일 뉴스레터로 발행하는 긱뉴스 위클리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긱뉴스에 올라온 뉴스 중에서 전달드릴 뉴스들만 좀 골라서 메일로 발송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설명드릴 뉴스들을 뽑았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애플 M1 칩은 왜 그렇게 빠를까? 두 번째, 타임즈 선정 2020년 최고의 발명품 100가지. 세 번째, 스트라이프가 트레저리 서비스를 공개했어요. 뱅크 해저 서비스. 네 번째, 구글 지도가 커뮤니티 피드 기능과 스트릿 뷰 유지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타임스케일 디비와 아마존 타임 스트림의 성능 비교. 그럼 긱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애플 M1 칩은 왜 그렇게 빠를까? 라는 글이에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애플 M1 칩을 사용한 맥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글은 애플 M1 칩이 왜 그렇게 빠른가?에 대해서 내부 아키텍처적으로 좀 자세히 적은 글이어서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한번 번역을 했는데 이걸 한번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M1 칩이 빠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애플 M1 칩은 한 개의 CPU가 아니라 대형 실리콘 패키지에 여러 개의 칩들을 넣은 전체 시스템 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SOC 시스템 오너 칩이라고 부르는 건데 CPU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칩들이 같이 올라가서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M1에는 파이어 스톰이라고 하는 고성능 코어가 4개 아이스 스톰이라고 하는 고효율 코어가 4개 해서 CPU 코어는 총 8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범용적인 역할을 하는 OS를 실행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들을 이 8개의 코어가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8개의 코어의 GPU가 또 들어있어요. 그 외에 애플이 아이폰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수많은 칩들 ISP,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거나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거나 뉴럴 엔진, 비디오 인코더, 비디오 디코더, 시큐어 인클레이브, T1 칩이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기존의 데스크탑용 CPU들은 범용 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M1 칩은 특정 작업에 특화된 칩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를 재생한다 그러면 초저전력으로 비디오를 재생하는 칩을 써가지고 수행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 저전력의 이미지 처리나 비디오 처리, 머신러닝 이런 데에서는 훨씬 빠르게 동작하는 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M1 칩에 들어있는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 UMA라는 건데 기존에 CPU나 GPU가 따로 있을 때는 각각 자신들의 메모리에 있었기 때문에 CPU랑 GPU 간에 이렇게 메모리를 계속 복사하는 일이 있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를 통합했어요. CPU랑 GPU랑 같은 데로 통합했는데 이 방식이 애플이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이런 시도는 하긴 했는데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단 말이죠. CPU는 작은 메모리를 계속 빠르게 소비하는 형태고 GPU는 대용량 데이터를 가져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쓰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 영역으로라도 두 개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냥 구역만 나눠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이 만든 이 GMA는 아예 CPU랑 GPU랑 같은 공간에 동시에 접근이 가능해서 CPU가 어떤 영역에다 처리하고 나서 GPU한테 주소만 알려주는 거죠.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 복사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접근할 수 있어서 복사 필요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거기다가 이게 CPU, GPU뿐만 아니라 다른 칩들도 아까 말씀드린 ISP나 뉴런 엔진이나 이런 애들도 이 메모리에 같이 접근이 가능해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접근 속도를 개선시켰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칩의 고정이라서 메모리 업그레이드라는 게 불가능해지는 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을 위해서 이런 플렉서빌리티를 포기한 거죠. 애플이 맨날 해왔던 듯이 하지만 이것 때문에 CPU와 GPU 간의 어떤 메모리 복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가 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게 가장 재밌는데 CPU를 빠르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더 빨리 명령을 실행하거나 여러 개의 명령을 병렬로 실행하거나 두 가지거든요. 근데 더 빠르게 하는 거는 클락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클락 속도를 계속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클락 속도를 높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남은 건 뭐냐? 여러 개의 명령을 병렬로 실행하는 방식을 더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명령을 병렬로 실행하는 것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멀티코어 또 하나는 비순차 실행이라고 하는데 멀티코어는 CPU 코어를 많이 넣어서 작업이 요청이 많으면 그 요청들을 분할해서 처리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다양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서버나 클라우드에서는 적합해서 가능한데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들은 그렇게 많은 요청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코어를 마냥 늘린다고 데스크탑에서는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CPU 실행을 병렬로 가장 빠르게 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 아웃 오브 오더 익스큐션 비순차 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강화하는 겁니다. 비순차 실행은 CPU는 명령을 수행할 때 명령어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쭈르르 갔다고 치면 1번 하고 난 다음에 2번을 해야 되는 의존성이 있는데 3번은 만약에 의존성이 없다. 이러면 1, 2번 하고 3번은 같이 병렬로 실행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내에서는 명령이 순차적으로 실행하라고 되어 있지만 CPU가 딱 보니 어? 이거 그러면 1, 2번 명령어랑 3번 명령어 같이 수행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내부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게 요 비순차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발자들은 기계어라는 것까지는 아니까 우리가 만든 코드들이 기계어로 변환돼서 실행된다고 하는데 그 기계어라는 것들을 CPU 안에 들어가면 CPU 안에 디코더가 동작하면서 요 명령어들을 다시 쪼개거든요. 이거를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걸로 다시 명령어 세트로 잘라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처리할 때 M1 칩이 비순차 실행을 굉장히 빠르게 잘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명령어 디코딩할 때 ARM 칩은 리스크고 X86은 시스크잖아요. 리스크랑 시스크의 큰 차이는 리스크는 명령어가 고정 길이고 시스크는 명령어가 가변 길이거든요. 시스크는 명령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훨씬 명령어 길이가 길어요. 1바트에서 15바이트 정도 되는데 리스크는 작아서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를 보이냐면 리스크에서는 명령어들이 쭉 들어오면 그냥 고정 길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만큼 잘라가지고 디코더한테 던지고 쭉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스크는 이 명령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 바이트를 읽어보고 얘가 몇 자짜리 명령이구나 해가지고 분리한 다음에 읽어서 처리해야 되니까 디코더한테 보내는 시간 자체도 느리다. 얘는 매 바이트마다 확인하고 하는 거 필요한데 리스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들어온 명령어가 100개가 있다고 하면 4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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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가지고 25개로 쪼개가지고 그냥 던지면 된다. 요런 거죠. 그래서 요런 차이들까지 겹치면서 리스크와 시스크의 차이에다가 비순차 실행도 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보니까 애플이 만든 요 칩이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이 얘기하는 바였어요. 그러면 AMD 인텔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비즈니스 모델 애플은 저 밑에 칩부터 그 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OS까지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만들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자기들이 완성하면 되는데 AMD 인텔은 지금까지 CPU를 만들어서 팔면 그게 누군가 PC 제조사가 자신들의 마더보드 위에 올리고 하는 작업들로 하고 OS는 MS가 만들고 아니면 리눅스 갖다 쓰고 각각을 조합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최적화는 힘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이 맞지 않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X86의 이 시스템 구조가 약간 레거시가 돼가지고 더 속도를 개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의 얘기는 PC 사용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애플이 작업에 최적화되는 뭐 이미지 편집 비디오 편집 음악 편집 머신러닝 개발자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애플로 이동하게 될 수 있어서 PC 마켓에서 점유율이 더 넓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거기다가 내년에 애플이 빠른 코어인 파이어스톰이 8개에서 12개 들어간 맥북 프로 또는 아이맥을 개발 중이기도 하고 내후년에는 파이어스톰이 32개 들어간 절반 사이즈의 맥프로도 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성능 이런 빠르게 만든 코어들을 가지고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전문가용 작업에 맞는 장비들도 나오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어떤 뭐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는 맥 장비가 좋아 라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더 이상 PC 장비는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애플 레몬칩에 대해서는 점점점점 얘기가 나올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는 타임즈가 선정한 2020년 최고의 발명품 100가지라는 글입니다 타임즈가 매년 우리 삶을 바꾸는 100가지 혁신들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혁신 제품들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올해는 미친 척하고 이 100개를 하나씩 들어가서 뭐 하나 다 읽어보고 그거를 김유스에다가 적어서 정리해놨어요 요걸 한번 쭉 보시면 타임즈에 가서 100개를 다 누르기엔 힘드시니까 한번 글 한글로만 쭉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괜찮았던 거 딱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크리스비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원격 회의할 때 잡음을 제거해주는 앱이에요 우리 요즘 비대면이라서 집에서 화상회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집에는 어쩔 수 없이 잡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울음소를 낸다던가 뭐 애기가 운다던가 아니면 집안에 뭐 다양한 소음이 있다던가 하잖아요 이 소음을 줄여주는 앱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페이지에 가보면 샘플이 있어서 들려드릴게요 길거리에서 화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럽죠 켜볼게요 굉장히 훌륭하게 잡음을 다 제거하죠 또 다른 것도 잠깐 해볼게요 가족들이 떠드는 소리예요 켜볼게요 꺼보면 정확하게 구분되시죠 굉장히 좋아요 써보면 훌륭하고요 그래서 이거 주당 120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상 쓰려면은 월 5달러 정도 내는 유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주당 120분 정도면 뭐 2시간씩만 회의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크리스블 딴 데서 어디서 봤냐면 디스코드 있죠 슬랙 대용으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디스코드에서 음성 대화방에 들어가면 크리스블 기본 적용됩니다 이게 뭐 디스코드가 크리스프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디스코드 안에서는 크리스블은 화상회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는 소프트웨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팜와이즈의 타이탄 FT35라고 하는 3톤짜리 트랙터예요 농장에서 브로콜리나 상추나 콜리플라워 이런 걸 키운다고 했을 때 잡초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FT35는 3톤짜리 트랙터인데 제초 로봇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랑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가지고 트랙터 길을 쭉 쫓아가면서 잡초가 있으면 1cm 단위의 정확도로 그 잡초를 뽑아내주는 겁니다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뽑아내준 거예요 무인트럭이니까 그냥 돌려놓으면 지가 쭉 가면서 잡초를 쭉 뽑아주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세 번째는 클립이라는 장비인데요 이거는 제 자전거에 앞에다가 클립처럼 끼우는 장비예요 근데 꼽으면 내 자전거가 이 바이크 전동 자전거가 되는 겁니다 얘가 충전을 해가지고 쓰는 장비인데 얘가 모터를 통해가지고 바퀴에다가 힘을 덜어가지고 시속 25km 정도로 달릴 수 있게 한대요 1시간 정도 하니까 총 25km 가는 거죠 25km를 배터리로 가게 해주는 건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얘가 4km쯤 되거든요 빼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충전하고 다시 나와서 또 타고 오니까 출퇴근할 때 전기자전거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내 자전거는 좋아 그럼 내 자전거에다 얘를 딱 꼽으면 얘가 내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바꿔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400달러 정도 한대요 제가 3개만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 이거는 타임즈 사이트 가셔서 보셔도 좋고 기뉴스에 있는 제가 한글로 좀 설명해 놓은 것들을 쭉 보시고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 타임즈에 가서 그 물건만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스트라이프가 금융기능을 API로 제공하는 트레저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공개했어요 이 트레저리는 뱅킹해져 서비스라고 사용자가 자신의 플랫폼 자신의 마켓플레이스에다 금융서비스를 쉽게 붙이는 솔루션인데요 우리가 금융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죠 은행 가서 계좌 만들고 송금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 트레저리가 API로 계좌개설 입금 이체 송금 자동이체나 현금카드 발행 이런 것들을 API로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에요 자기네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뒤에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박클레이지 같은 그런 은행들이 붙어가지고 이 뱅킹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누구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플랫폼에 가입한 소비자한테 계좌를 만들어주고 은행 송금도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 서비스만의 현금카드를 만드는 것을 API로 현금카드 발급을 우리 서비스 내에서 그냥 해주는 거죠 은행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현금카드가 발급돼서 가는 것들을 API 솔루션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쇼피파이가 이것을 써가지고 쇼피파이는 우리나라의 카페24 고도몰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비슷한 이커머스 솔루션이잖아요 이커머스 솔루션에 상점이 가입하면 가입할 때 은행 계좌를 연동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쇼피파이가 은행 계좌도 주고 물건 팔고 나면 판매대금도 그 계좌에 넣어주니까 고객은 상점이죠 상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은행 계좌에서 돈도 입금 다 처리되고 여기서 물품 대금도 보내고 그거에다가 현금카드 발행해가지고 돈도 직접 쓸 수 있고 하니까 은행이라는 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똑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하면 거기다가 이제 상품하는 계좌를 등록하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스마트스토어 내에서 계좌 개설도 해주고 대금도 거기다 이체받고 그걸 거기다 또 현금카드 발행해서 이런 솔루션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뭐 마켓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플랫폼인데 내 사용자들한테 금융기능을 제공해줘야겠어 계좌를 만들어주고 현금카드를 만들어줘야겠어 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뭐 오픈할 생각은 아직 없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국내에도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거나 언젠가 스트라이프가 한국에도 이런 서비스를 오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구글 지도가 커뮤니티 피드라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에 보면 탐색이라는 탭이 있는데 거기서 지역 소식이나 추천하는 글을 보는 거예요 구글 지도 보면 그 밑에 탭바 위에 그러니까 탐색 바가 있고 그걸 쓱 올리면 거기에 다양한 사진들이나 뭐 동네 식당들 보이는데 거기에 글을 추천 글이나 아티클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아티클의 좋아요 커뮤니티 피드니까 아티클의 좋아요 누르고 뭐 글 작성자를 팔로우해서 볼 수도 있고 되는 거죠 그럼 그 글은 누가 작성하냐면 구글이 지역 가이드 로컬 가이드들이 남긴 글들을 여기서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엔 로컬 가이드가 어떤 식당에 가서 그냥 평가 남긴 것만 있다고 했으면 이제는 로컬 가이드가 이번 주에 추천 식당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올리면 그걸 통해가지고 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구글은 이 지역 가이드 로컬 가이드 제도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어요 구글 지도에 가서 내가 참여 기능을 통해가지고 어떤 뭐 리뷰를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하면 당신의 사진이 얼만큼 좋아했어요 라는 알림도 주고 레벨도 올라가거든요 레벨 1에서 레벨 10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요 레벨도 올라가는 그런 게임 피케이션이 잘 적용된 기능이라서 구글이 웬일로 이런 걸 잘하나 싶을 정도로 잘하는 서비스인데 이 로컬 가이드들이 이제 더 구글 지도에서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엮어서 또 다른 뉴스 하나는 구글이 폰으로 스트리트 뷰 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구글 지도를 쓰다 보면 스트리트 뷰 누르면 360도 카메라 해가지고 지역을 다 찍어가지고 그 길 위에 서가지고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잖아요 구글이 스트리트 뷰 앱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 중에서 AR코어 호환하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이 스트리트 뷰 영상을 직접 찍으면 그 찍은 영상을 받아가지고 스트리트 뷰에다 등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된 영상은 나중에 구글 지도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 구글 지도에서 스트리트 뷰는 파란색 실선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용자가 찍은 스트리트 뷰는 파란색 점선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물론 얘가 원하는 거는 구글이 스트리트 뷰를 찍지 못하는 곳 거기에 사용자들이 찍은 솔루션들이 올라오면 훨씬 좋겠죠 아니면 골목길 같은 것도 가능하고 구글 지도에서 요즘 건물의 내부 매장의 내부 같은 것도 보여주는데 그런 것도 이런 걸로 찍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이 이 지도 부분에서는 사용자들이 올린 데이터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구글 지도 사용자 분들께서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타임스케일 DB하고 아마존 타임스트림의 성능을 비교하는 겁니다 타임스케일 DB하고 아마존 타임스트림은 둘 다 타임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타임스케일 데이터베이스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고요 포스트그레스 기반인데 페타바이트까지 지원하는 RDBMS에요 근데 시계열 데이터가 뭐냐면 시간적으로 쭉 변하는 데이터 집에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가 있으면 계속 온도를 재가지고 기록하잖아요 온도의 변화를 쭉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상태가 계속 바뀌는 시계열 데이터들도 있어요 택배 추적을 한다고 치면 집 구한 물건이 인천동공항에 10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12시에 세관에 넘어갔고 3시쯤 세관을 통과해가지고 어디 배송처에 넘어갔고 저녁 12시가 되니까 옥천허브에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쭉 기록이 남잖아요 이것도 상태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예제는 기존에 많이 쓰던 시계열 데이터이긴 한데 요즘은 그거 외에 다양한 목적에서도 많이 써요 만약에 뭐 A가 B한테 어떤 돈을 보낸다 라고 치면 예제는 A하고 B의 어떤 상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시계열 데이터는 A한테 돈을 마이너스하는 인서트를 하고 B 관련돼서 돈을 플러스하는 인서트를 둘 다 해서 다 인서트로 관리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가 쌓이면 그 사람과 데이터의 변경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둘 간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까지도 파악이 가능해서 최근에는 암호화폐나 사용자 모니터링 IoT 기기의 어떤 데이터 추적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 스케일 디비는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이 시계열 워크로드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겹쳐요 뭐 특정 아이디에 대해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이 중요한데 그 압축을 구현해서 뭐 90% 이상 압축을 잘해주는 디비이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커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오픈소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고요 타임 스트림은 아마존이 만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이 타임 스케일하고 타임 스트림이 계속 비교되는 거는 타임 스케일이 계속 아마존을 견제했어요 타임 스케일의 라이센스는 되게 특이한데 프릴인데 딱 하나만 막혀있어요 애즈워 서비스만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우리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은 하지마 라고 하는게 이 타임 스케일 디비의 라이센스 정책이에요 딱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마존이 기존에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다 서비스화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이 벤치마크는 타임 스케일 쪽에서 아마존 타임 스트림하고 타임 스케일 디비를 서로 비교해봤다 근데 결과가 좀 너무 충격적이긴 해요 타임 스케일 디비가 아마존 거에 비해서 인서트는 6,000배 빠르고 쿼리는 5배에서 175배 빠르고 비용은 150배에서 200배까지도 저렴하다 라는게 이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거기다가 알간전 타임 스트림은 느린 데다가 비싸고 그리고 주요 기능이 빠져있다 백업 복원 그리고 델리트 업데이트 방법도 없어가지고 테이블을 드롭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벤치마크를 적어주셔서 글을 자체는 타임 스케일이 적은 거니까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 사례들을 보면 아마존이 오픈서스를 가져간 것들은 성능이 괜찮은데 자신들이 직접 구현한 것 아마존 키네시스나 이 타임 스트림처럼 자신들이 직접 구현한 솔루션들은 오픈서스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나 시계열 데이터를 써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존 타임 스트림하고 타임 스케일 디비를 같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오픈서스니까 기본적으로는 타임 스케일 디비도 한번 먼저 검토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